여러분들은 항상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한 편의 책을 이제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반복적인 그런 논평이 아니고 매일 새로운 사건을 들여다보는 그런 책을 한 권씩 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요한 씨가 빼뜨리는 말을 정치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인요한 씨 속내를 다른 나라는 어떤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그냥 사람을 크리넥스 휴지처럼 그냥 취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도움이 돼서 외부인을 부르게 되면 그때 외부인으로서 여러분들 정치판에 잠시라도 발을 디디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냥 크리넥스 휴지처럼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판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넥스 휴지처럼 그냥 여기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선택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크리넥스 휴지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기현 빼때린 인요한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냉소적인 시니컬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을 겁니다. 인요한 씨를 부를 때는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겁니다. 정권을 주겠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그것은 대부분 그냥 거짓말입니다. 절대 정권을 주지 않죠. 본인들이 원하는 얼굴마담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사실을 들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당신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 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거죠. 긴박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정권을 줘?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40일 만에 조기 해산을 하고 또 어김없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한 편의 개콘을 잘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사진의 스냅사진을 딱 보게 되면 속내까지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요한 씨의 표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만난 한 15분간의 미팅의 이름들 이 표정을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상황인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해산식을 하고 헤어질 때도 그때는 표정이 좀 작은데 어쨌든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제 불만스러운 그거를 중앙일보가 아주 잘 표현했네요. 만평에서 김기현 혁신위 인요한 이해찬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네요. 총선 가반 획득 이렇게 만평거리신 분들이 아주 여러분들 핵심을 정확하게 만세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인요한 씨는 지명도는 얻었지만 만신창이가 되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인요한 씨는 그냥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언론에 지인이 가거나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데는 언론에 다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인요한 씨가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최선인 거죠. 언론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만들거든요. 만들기 때문에 꼼짝 달사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적당히 봉합해 가지고 인요한 씨가 참 불만스럽지만 불만스럽지만 11일 활동을 종료하고 50% 성공했고 나머지는 당에 맡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봉합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인요한 선생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참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계시면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참 좋은 사례인 겁니다. 인생을 배우는데 김요한 씨가 한 이야기가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정치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공천권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고 처음에 인요한 씨를 모실 때는 인요한 씨의 처음에는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찾아가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정권을 당신이 줄 테니까 이 당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쓰는데 모셨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에 쏘고만 안 되는 거죠. 정권은 무슨 정권인 겁니까 그냥 얼굴마담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가 선거에 나올 기회를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이렇게 알아볼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참 알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라는 이야기는 그냥 세상용어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아수라장인지를 국힘이란 조직이 얼마나 아수라장인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경님 말씀 잘 표현했는데 정치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60대 정도 되는 분이 점잖은 체면에 또 가면서 죄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내를 드러나는 그런 표현보다도 당 관계자는 정권을 준다고 해놓고선 희생 권고를 사실상 물상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반업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반업법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유한 씨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알 테니까 정권을 준다는 건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걸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판을 다 해놓고 어디 얼굴마다 없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마다 가운데 인유한 씨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선택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된 건데 이제 홍준표 씨가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 편의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당의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좌절했네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거대가 있었기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씨가 노예한 거죠. 어차피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덕담 성격의 약간의 조롱조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촌철살인의 글을 남긴 겁니다. 개그 콘서트였던 거죠. 인유한 씨를 부르는 것 자체가 개그였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패배한지는 웬만큼 대한민국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걸 면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덮기 위해 가지고 혁신위원회라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쇼를 40몇일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쇼를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 문제도 완전히 덮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아무 대책 없이 대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 없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 글 밑에다가 황민경이라는 분이 너무 부드러운 분을 내세웠고 다시 개콘이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은 바짝 차려서 총선 자신 있게 뽑아야 됩니다. 정치는 숫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국민들이 황민경 씨도 너무 부드러운 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 뽑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뽑더라도 그냥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 뭡니까 자신 있게 뽑아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그런 걸 다 덮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인요한 씨가 참 한국 정치는 정자도 모르셨을 텐데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지저분하네 얘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날강도들이군 이렇게 아마 깨우치고 넘어갔을 겁니다. 여기 또 서가연 님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우연에는 강서구청장 부정선거에 대한 패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 이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죠.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 하면 절대 안 부르겠죠. 그는 부정선거에 대한 패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제작복선거에 대한模型 극복선거에 대한 패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